안녕하세요 제주 월영리 슬인장 군락에 다녀왔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월영리 슬인장 자생군락지는 아주 산책로를 잘 가꾸어서 산책하기 아주 편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자도 만들어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더군요 원래 이 마을의 선인장은 열대지방에서 해류에 떠밀려서 온 선인장이 야생으로 자라던 것을 사람들이 자기집 돌담에다가 쥐나 뱀의 침입을 맡겨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곳곳에 선인장이 있고 참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주더군요 그리고 이 산책로 지금 보이는 나무로 된 산책로는 산책을 하면 참 멋진 곳이 되군요 한번쯤 가볼만한 곳입니다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abajo where's the bottom of our channel?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종류장은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에게 아주 좋은 제품을 써냅니다 제가 만든 단호입니다 이렇게 가볍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선은 상반한 사회에서 산책 admiral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